사단이 나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태지예요 야 너네 지금 포장마차에서 술 먹을 때야? 빨리 나와 저 고민 있어요 야 고민은 무슨 고민이야 빨리 연습주로 따라와 아는 여자 두명 불렀어요 고민이 뭔데? 형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봐 아니 저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는데 제 노래 들어주진 않고 맨날 집에 가라고만 그러시잖아요 알았어 그럼 한번 불러봐 아 그래요? 지금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제일 잘나가 그러니까 나가 잘 나간다며 나가 야 너는 지금 네 노래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니? 아니 이 정도면 있는 거 아니에요? 흥 나는 없었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? 컴백 홈 들었지 집에 가 야 일단 앉아봐 아우 난 진짜 답답해 야 잘 들어 노래는 말이야 이 상대방에게 이 감정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 감정 전달이요? 네 저기요 이거 맛이 좀 심심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요 어때 뭔가 빠졌지? 아 이모 다시마 좀 넣어주라 와 감정 전달하는 것 봐 아 저기요 여기서 일하다 보면 기획사 사람들한테 명함 같은 거 많이 받았겠다 안 받았지 안 받았지 안 받았지 안 받았지 이라는 동안 기획사 명함 안 받았지 와 대박 와 진짜 너희 잘한다 아니 호흡이 척척 맞는데 둘이 친한 사이인가 봐요 굉장히 자주 와요 단골이에요 야 도장마차 단골이 너보다 잘한다 어? 목소리가 확 열려 있잖아 아니 열리긴 뭐가 열려요? 딱 봐도 발성도 안 되겠구만 됐어 근데 내가 이모한테 여기다 청양고추 넣지 말라 그랬는데 또 넣었네 이모 불러야 되겠다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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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대박 와 어쩜 발성까지 잘하니 어? 목소리가 확 열려 있잖아 왜 불러 왜 왜 왜? 바쁜데 왜 자꾸 불렀어? 내가 바쁠 때는 부르지 말라 그랬지?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우와 지금 혹시 속사포 랩 한 거 아니에요? 뭐? 랩에 굉장히 소질 있는 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자장님 일로 오세요 이모 내가 저기다가 청양고추 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이 먼지야 뭐야 자 내 얘기를 잘 들어봐 내가 바쁠 때는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지? 모른지 떡갖다 먹으라고 얘기했지? 이번 달부터 안에서 불렀니까 담배는 밖에서 비라고 얘기했지? 알았어 시끄러 와 와 너희 진짜 잘한다 얘네 너무 최고다 최고 야야야 안 되겠어 너희 같은 애들은 이 쿨처럼 혼성구름 만들면 대박 날 거 같아 안 한다니까 아니야 내가 쿨처럼 만들어줄게요 안 한다고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떻게 해야 해 어?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떻게 해야 해 바빠이야 둘 다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얼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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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제가 더 쿨 같지 않아요? 넌 꿀 같지 않아 뭐하는 거야 지금 야 너한테 지금 쿨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니? 아니 이 정도면 있는 거 아니에요? 흠 나는 없었어 전 어떡해요 컴맥 컴 모두가 하나가 됐어 집에 가 쿨하게 집에 가자 어? 야 너희는 가수하자 너희 가수한다 그러면 SG워너비의 김진호처럼 만들어줄게 에? SG워너비의 메인보컬 소머리창법 김진호야? 그래 김진호! 그래 김진호인데 왜 안 해 그 친구는 옆에 멤버들한테 노래 다 시켜놓고 결국은 지 혼자 노래 다 하잖아요 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다시 한 번만 날 돌아봐줘요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사랑해 아이 뭐야 아, 뭐야 아! 혼자 다 해 혼자 다 하네 아유 아, 진짜 맞다 맞다 진짜 가수할 생각 없어? 안해요 아우 야 그럼 너라도 가수하자 안해요 너 가수한다 그러면 신화의 전진처럼 만들어줄게 최장수 아이돌 신화의 전진이요 그래 전진 그래 안해 안해 어? 전진인데 왜 안해 그 사람 자기는 노래도 안하면서 입만 엄청 바쁘잖아요 어?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휴 진짜 흥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세상을 썼던 나의 모습을 터진 눈빛만큼 기적만큼 기적같은 세상도 달라졌어 나는 강예인 야 너 노래 언제 하냐 어 이제 할 거야